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알고리즘 이라는 책입니다. 정회도지음 소울소사이어티에서 나온 책입니다. 에너지의 파동이 모여서 나를 둘러싼 파장이 형성됩니다. 이 파장을 운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간다고 합니다. 이 책은 국내 최고의 타로마스터가 상담한 15,000명의 무의식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밝혀낸 운과 운명의 작동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경험과 연구, 사색을 집대성한 결정체입니다. 운과 운명에 관한 원리와 더불어서 운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운을 만들까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중 상당수는요. 내 통제권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운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면요. 그 실패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실패의 원인은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인 요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적인 요소들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들이라면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리 운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수많은 의문이 풀리고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운의 흐름을 타고 운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면요. 순간의 운들이 쌓여서 운명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게임을 하러 온 하나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캐릭터로 태어났고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나의 미션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운의 알고리즘의 시작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분수를 안다는 것은요. 나에게 나누어진 운수를 아는 것입니다. 운명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자신의 분수에 맞는 낙관론적 운명 인식을 할 때 잘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분석이 끝났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에 임해야 합니다. 운명을 인식하고 거기서 멈춘다면요. 철길을 잘 깔아놓고 기차가 가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크게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지 않는 자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날씨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배를 타고 잘될 운명이라는 목적지로 가는데 순풍을 타고 갈지 아니면 역풍을 이겨내면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잘 인지한 자신의 운명을 타이밍에 맞게 실행한다면 운의 알고리즘이 잘될 운명으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실행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행의 결과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나뉩니다. 만일 실패를 했다면요.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운명도 잘 인식했고 타이밍에 맞게 실행도 했는데 실패를 했다면요. 내 역량의 부족이라고 봐야 합니다. 주어진 운명의 인식, 타이밍에 맞는 실행, 성공과 실패, 귀인,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운의 알고리즘은요. 한 번 세팅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의식과 소울이 성숙해지는 것에 맞추어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내 운명을 알고 거기에 맞는 운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운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이자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 자기만의 역사와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운의 알고리즘도 지문처럼 각각 다릅니다. 부여받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온 걸까 하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알고 싶다면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은 크게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긍정주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는요. 모든 일을 항상 좋게 봅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비관주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봅니다. 긍정주의자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셋 중 비관주의자 유형의 인생이 제일 잘 안 풀립니다. 비관주의자는요. 좋은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찾아 냅니다. 안 될 상황에서는 더 잘 안 풀립니다. 그리고 낙관주의자 유형은요. 어려운 상황도 좋게만 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낙관주의자가 세상을 더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주의자의 인생이 가장 잘 풀립니다. 둘째는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신라같이 미약한 기회도 쇠사슬처럼 단단히 만들어야 인생이 잘 풀립니다. 인생이 안 풀렸다면요.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어서 쇠사슬 같은 운도 신라처럼 가느다랗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금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운의 그릇을 최대한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요. 운의 흐름을 잃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패 가능성은 과장되게 해석하는 반면에 성공 가능성은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조심해야 할 때 대범하고 대범해야 할 때는 조심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는지 모른다면요. 계속해서 제 운명을 향해 헛발질합니다. 마치 겨울에 추수하려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격입니다. 넷째는요. 쓸데없는 연민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도 힘들면서 더 힘든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안색이 안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다 귀인이 도움을 주면요.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에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관점이 세팅되면요. 운의 알고리즘은 그 상태로 계속 고여있게 됩니다. 새로운 운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둘째는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을 나태함이라고 합니다. 셋째는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이것을 평온함이라고 합니다. 넷째는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용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없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운에도 균형이 필요한데요. 운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운을 영역별로 금전, 건강, 인간관계, 가족, 명의로 나눈다면요. 다섯 가지 영역의 총합은요. 100입니다. 운의 총합은 100으로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각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주어집니다. 각 영역의 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금전운은 90인데 건강운은 10, 인간관계, 가족, 명예운은 0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금전운의 최대 그릇이 1000억원이라고 하면요. 그가 타고난 금전운 90을 채우면 900억원의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병원 침대 위에서 혼자 쓸쓸히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현명하게 살려면요. 금전운 90을 건강, 인간관계, 가족운에 나눠져야 합니다. 즉 돈을 덜 벌더라도 건강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기 사람에게 베풀고 가족을 꾸리고 챙기는데 운을 배분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의 금전운을 넘는 돈을 벌고 싶어서 건강운의 10을 가져다가 금전운에 투입해서 1000억원을 벌게 되었다면요. 건강운이 0이 되어서 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영역의 운이 너무 높아지면요. 필시 다른 영역의 운의 흐름이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 그릇 이상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요. 그 반대급부로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의 총량은 늘 100으로 일정하게 보존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100의 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배분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될 운명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운의 알고리즘도 임계점이 되어야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다가옵니다.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의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잘될 운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될 운명의 순간까지 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잘될 운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의 알고리즘을 잘 타면요. 내가 가진 것에 비해 잘될 운명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운의 알고리즘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잘될 운명을 오래 유지하려면요. 계속 정상의 자리에 있기보다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인데요. 박수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나는 능력도 있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왜 빛을 못 보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직 인계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끓는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므로 빨리 빛을 보고 싶다면요.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됩니다. 최선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내 기준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설정한 목표가 내 그릇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대 10억 부자가 될 운명인 사람이 100억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요. 그것을 이루기란 쉽지 않을 터이고 운총량의 법칙에 따라 금전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잘될 운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적당한 목표의 임계점을 목표치로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행과 역경이 익숙해지면요. 행복과 편안함이 낯설어집니다. 잘될 운명은요. 유지하는 게 어렵지만 안될 운명은요. 빠져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잘될 운명의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면요. 지금의 노력이 당장 보이지 않을 뿐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단, 단기적으로 임계점까지 가지 못한다면요. 그간의 노력이 헛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 그것마저도 더 큰 잘될 운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습의 늪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요. 운명학에서는 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일상생활에서는요. 습관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요. 운명학에서는 습관보다 더 깊숙이 뿌리 내려진 것을 가리킵니다. 습은 식습관, 생활 패턴, 인간관계 패턴 등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습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요. 가장 가까운 3명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면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나의 습입니다. 나의 습을 인지했다면요. 그 습을 좋은 방향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될 운명으로 가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운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운에 맞춰서 살 길을 찾는 것을 개운법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나쁜 운조차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는 관문으로 받아들이고 운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먼저 이민, 이사, 이동 등을 통해서 운명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일하는 사무실, 국가가 나와 상극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에게 맞는 터를 찾아 생활의 배경을 옮기면요.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늪에 빠져 있던 스포츠카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되는 격입니다. 두 번째는 이직, 이혼, 이별로 나쁜 인연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은 화생방 훈련 때 들이마시는 유독가스와 같습니다. 그 인연에서 벗어나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의 인연에 숨이 막힌다면요.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요. 문 밖에는 잘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이어트나 성형, 패션으로 누예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겉모습이 내면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거니와 무엇보다 스스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에너지 파장과 귀인 상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잘 될 운명을 향해 날개짓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요. 새로운 경험과 도전으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영혼의 기억을 깨우면요. 예상치 못한 잘 될 운명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만이 영혼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알람입니다. 운성비는요.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감사표현, 사랑표현, 격려표현 등 긍정적인 표현은요. 운을 끌어올립니다. 긍정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습관화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운이라는 것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감정이 좋은 상태가 되면요. 운도 더불어 좋아집니다. 긍정의 표현은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손 대대로 복이 이어지게 하려면요. 내가 가진 것을 인지하고 그것의 감사함을 느끼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박복한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불평불만은 에너지 파장에 가시가 돋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듭니다. 외로워지면요.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요. 돈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고 타인에게 베풀며 행복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 베품을 실천하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영화 속 왕의 행차 장면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꽃잎을 계속 뿌려주어 꽃길만 걷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내는 공간은요. 좋은 운이 들어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장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좋은 파장으로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나쁜 터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파장입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들지만요. 사람이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머무는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 정돈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에 애정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공간이 빛이 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잘될 운명의 운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집니다. 둘째는요. 바른 자세와 몸가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일 때 운이 나라는 공간에 바르게 들어옵니다. 셋째는 웃는 얼굴로 밝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나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고 밝게 말하는 것은 환하게 입구를 밝혀놓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요. 표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너 말이 정말 맞다. 이거 진짜 맛있다. 요즘 정말 행복하다. 등 보통 긍정의 말은요. 웃으면서 합니다. 반대로 부정의 말을 하면요. 표정도 어두워집니다. 지금부터 내가 머무는 공간과 나라는 공간에 운이 들어올 수 있는지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고 맑고 밝게 만들어 보면요. 운이 들어오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투입할 수 있는 운이 100이라면요. 과거에는 0, 현재와 미래에는 각각 50씩 운의 알고리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해야 잘 될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부와 행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삶의 작동원리, 운의 알고리즘을 터득하셔서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